지금 현재 기준에 SK바이오사이언스 나 카카오뱅크 거래대금이 이제 지금 2위 3위로 다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흐름을 놓고 볼 텐데 일단은 이제 그 요거 dbi 테크 설정 범위 보기에 이제 조금 녹화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일본봉 기준에서 매매가 이제 원활하신 분들은 어차피 진입 기준을 설정해서 보시는 거니까 또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은데 프로그램 매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그렇다면 일본봉 기준에서 이제 6만주 정도 보시면서 294,500원을 6만주를 넘기면서 돌파를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지금처럼 꺾이더라도 49분 이후에 시장 밀리면서 꺾이더라도 그 기준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일별 거래라는 기준에서는 이제 대략 한 400만주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되돌리지 않으면 400만주의 거래는 충분히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10시까지 30% 기준에 120만주인데 그 이상 거래량이니까 고점을 계속해서 넘겨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제 두번째 기준에 이제 5분봉 기준에서도 대략 아직까지는 거래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20만주 정도씩 5분봉 기준에 그래서 1분봉에 6만주 5분봉에 20만주 거래를 수반하고 앞점 고점 오늘 3.15% 올라와 있었는데 294,500원 넘기면 그땐 따라 붙을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했다 그 기준을 설정했다 2분 바랍니다 Have a good day for a great day Bye. Bye. Bye.